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구세군 창살자 윌리암보스가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복음 전도적 열정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또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겟세만의 기도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 장면입니다. 또한 이 앞절 43절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정말로 간절한 열정적 기도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지혜를 책임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발가벗겨져 높이 올려온 예수. 그 비참함 속에서 복음 전도적 열정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훈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훈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적 열정이 나타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의 말을 듣는 그런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그의 말을 듣는 그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영상으로 또 나름 그 기두에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언약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성추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 주님이 이루신 복음 전도적 열정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복음 전도적 열정을 따라 행복한 예배자로 살리는 전도자로 영원의 인생 작품 만드는 그러한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증인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 열정입니다. 다른 부재를 잡는다면 운명을 바꾸는 언약기도 이렇게 잡습니다. 롱아셀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를 살리는 복음 열정 즉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리스도가 건강이요 물질이요 다른 어떤 것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모든 것 안에 역사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복음 열정일 것입니다. 이 열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열심을 그분의 열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사람은 결국 신들린 듯이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열정의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추를 섬기라 열정은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루어내기는 원동력이 열정입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비전 거대한 꿈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영혼의 불꽃처럼 안에서 타오르는 에너지 그 무한대 힘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심과 열정적인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바로 생기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전도자에게 열정적인 삶은 기본이요 근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태만이요 자포자기입니다. 게시록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열정 내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보금 열정은 기도 집중을 통해서 불타오르게 됩니다. 바로 언약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예배자로 보금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나를 살리는 보금 열정 즉 언약 기도를 통해서 나라는 바운다리 틀 안에서 보금이 보금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살리는 보금 열정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언약 기도에 집중하고 나를 초라하라 하여 하늘보좌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열정입니다. 다른 부제를 잡는다면 흐름을 바꾸는 소통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노벨 평화상 작가 교수이자 엘리 위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에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 교육에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 아름다움에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 삶에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 무관심으로 인해 인간은 실제로 죽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다. 그만큼 지금 시대가 무관심 시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무관심이 질병시대로 중득시대로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삼단체가 일어나서 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미혹해서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완전히 사단하게 장악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현장을 살리는 관심이요 소통입니다. 갈라디아소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이렇게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하관계로 분류하게 됩니다. 즉 보금의 높이 넓이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통한 하나님과 언약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한 나와의 기도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을 통한 현장과 삼뜰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가 바로 삼뜰 세 가지 뜰 운동을 펼쳐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중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각 이방인의 뜰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스카이 아토홀입니다. 스카이 아토홀에서 계속해서 기획 공연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SNL이라는 그런 기획 공연으로 이렇게 연극도 영화도 이번에 보면 연극이 공연되어 있고 공연되었고 또 큰 호응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획 공연 한 가지 일환으로 지금 우리 시대가 천만 65세 노인 인구 천만 시대를 살아갑니다. 강서구 10만입니다. 초고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은 고로 이러한 노인 인구를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일환으로 강서구 어르신 초청 콘서트 이번에 제2회를 받게 됩니다. 9월 12일 화요일 2시에 본 공연이 이루어지고 12시부터 대교구 전문교회 합계 연합으로 부스가 운영됩니다. 원리스 월에서 아주 멋진 부스가 이런저런 코너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160명의 또 봉사자들이 대교구에서 전문교회에서 160명의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게 되고 또 물질과 기도와 이런 후원과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중심으로 이 콘서트가 기쁘고 즐겁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돕는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보금전도적 열정을 통해서 스타트만 2025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응답의 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삼뜰을 준비하고 있고 또 세 가지 뜰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3시대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원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보금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 어떤 어려움 죽는 일이라고 해도 물러서지 않고 헌신하겠다 이러한 결단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바울의 그 열정입니다. 또 에스더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에스더는 백성이 죽음의 위기가 도래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 그 열정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가 종종 들었던 스코틀랜드의 영적 지도자 존 낙서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열정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 화이트필드는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대한 뜨거운 보금 전도적 열정을 토하는 그러한 시간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열정으로 죽음도 무릅쓰는 그러한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정 때문에 역사가 변하게 되고 이러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됩니다. 이런 열정 때문에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심과 소통을 통해 생명 살리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시골에서 잔치가 배설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하니 주인님 제가 죽으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개를 잡으려고 합니다. 저게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고양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주인님 곳간에 그 양식이 얼마나 왔습니까? 이러한 쥐새끼들을 누가 잡겠습니까? 주인은 할 수 없이 돼지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그 시간에 하필이면 멍때리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무 목적과 사명, 열정이 없는 그 돼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돼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누울 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대소변도 가려는 똑똑하고 영리한 동물이 돼지라고 합니다. IQ가 평균 75에서 85 정도 되고 개는 60이라고 합니다. 그 개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의 지능은 3, 4세 정도의 아이와 지능이 비슷하다. 또 경연의 싸움도 말리기도 하고 또 화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조금 코를 가지고 이렇게 부비대면서 싸움도 말리고 상대방 화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는 순간 깨어있지 못하는 그 순간 잡혀먹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강단에서 마귀는 비활동적 그리스도를 노린다라고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살짝 자고 있는 성도를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지처럼 경우에 따라서 멍때리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비활동적인 그리스의 80%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연장을 향해서 우리의 복음, 천도적 열정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열정은 불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있으면 온갖 장애물도 정말 내가 너무 힘들다 하는 것들도 다 녹여버립니다. 열정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정이 저 옮겨 붙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용광루처럼 항상 복음, 전도적 열정의 불이 붙어서 완전히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식으면 인생에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리어 이것이 꺼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파산의 그러한 시간표를 겪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대한 열정 기도와 말순과 전도와 봉사와 사명에 대해 미치도록 복음, 전도적 그 열정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맡도록 추건합니다.